우리의 보름 프로브커버스는 나의 거따고 부스덕 저 어대에 받을 헤드나가 이래가서 실척마로 읽고서 기도나의 보라워드 파이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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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부르신 보라워다면 부르신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것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힘이 엿디 엿디짤 포악하다 압제 이런 뜻도 있지만 포악한, 극악한 이런 뜻이 있네요 엿디, 정말이죠 엿디 정말 이렇게 본다는 정말 포악했는데 아주 아주 포악한 거죠 포악했는데 즉 어떻게 포악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에 오달 오달은 동굴은 아니고 동굴 앞에 이렇게 사람들 비피하는 곳 그것을 오달이라고 했잖아요 오달에 그리고 구파는 동굴이네요 동굴에 그리고 수르치타운 안전한 곳에 가서 살도록 꺼르라고요 꺼르라고는 그냥 세금이란 뜻도 있지만 강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강요된 거죠 강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유를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 또는 또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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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쪽의 다른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야죠 오늘 ax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차온이는 그냥 임시천막이죠. 임시천막. 차온이를 만들어서 살았고 그리고 가사의 끝 밭들까지 파괴를 했다. 그들이 그들이 그들은 그들은 땅에 차온이를 만들어서 살았고 미디안 사람들이네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사의 끝까지 가가지고 밭들을 파괴했다. 얼마까지 엿디 써먹기. 엿디 써먹기 이게 표현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런 뜻이 될까요. 여기까지 보다는 이렇게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위한 베라 고루 어루꾼의 집이 덕분이 졸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양소 다른 어떤 살아있는 것도 남기지 않았다. 덤부는 텐트라는 뜻이네요. 텐트. 그렇죠? 그들이 자기의 소와 수소와 소소의 물이와 버탄. 물이죠. 물이. 물이에요. 물이. 떼. 떼. 솟대와 텐트들을 가져와서 썰러처럼 썰러고 훌도 물이에요. 여기서 짝은 벌. 벌들은 훌이라고 하는 것 같고 가축들은 버탄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텐트들을 가져와서 메뚜기. 썰러는 메뚜기죠. 메뚜기의 무리들처럼 왔다. 그렇죠? 엄청나게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네. 마니스라 디니하루가 우파루 언어긴디티티에 데스라이 석합바노 아크라멀가래. 석합. 석합도 파괴. 몰락. 석합은 저주하는 거에요. 석합은 그냥 파괴한다. 몰락이다. 이런 뜻이 있네요. 석합. 사람들과 그들의 우트는 낙타죠. 낙타들이 언어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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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건루에서 온 것 같아요. 건루. 건루. 새다. 건띠. 건띠. 건띠는 새는 거고 언어긴디는 새지 못하는 거에요.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셀 수 있는은 뭐에요? 건너 썩기네. 건너 썩기네. 그죠. 건너에서 온 건데 사전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긴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런 뜻이고요. 셀 수 없을 만큼 있었다. 그죠. 많았다고 보니 셀 수 없을 만큼 있었다. 이렇게 지격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땅을 파괴하는 공격이 있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공격이,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했다. 이처럼 미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던는 뭐에요 던? 던 썸파티. 던 부가 있는데, 니르던 부가 없어요. 가난하게 만들어버렸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도움을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불을 지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위대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을 썼다 오니. 그죠.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런 것을 썼다 오니. 네팔마 대레이 썼다. 크리스찬 허르꼴락이 되어 썼다 오니. 뭐 했고? 하미 순애꼬 청. 그죠. 에꼴레. 에꼴레는 뭐뭐 이기 때문에. 그죠. 썼다 에꼴레.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었을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거르다. 부르짖을 때. 뭐 뭐 할 때죠. 그죠. 그분이 그들에게 한 사람의 한 사람 어금 벗다.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는 어떤 사람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썼을래. 요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다. 요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바니. 바니. 바니는 어금 바니. 예견. 말씀. 말. 이야기. 그죠. 말씀이 있다. 어금 바니. 어금 바니는 어그 어그. 어기에서 왔죠.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것이 예견이고요. 바니는 그냥 말이에요. 말. 이 말씀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종대였던 땅 예굽으로부터 니깔레라 꺼내서 데려왔다. 네. 구절.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의 애굽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들을 필박하는 모든 손으로부터 너희들을 필박하는 모든 손으로부터 주다온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앞에서부터 쫓아냈고 너희들의 앞에서부터 쫓아냈고 그들의 땅들은 땅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애머리 사람들의 땅에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